대철이 또 울어, 대철이 또 울어, 왜? 아니, 시작도 안 했는데, 벌써 짠하죠, 왜? 시작 전에 우는 게 대철이구나. 시작도 안 했는데. 제게서 다운 게 울었구나. 벌써 웃기고. 울 준비를 하고 있네. 어떡해. 이렇게 우는 게 웃겨. 아버지하고 좋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보내도록 노력해라. 아, 어떡해. 어떻게 우는 게 웃겨. 왜 그렇게 눈물이 나셨어요? 나 쟤 때문에 울었어. 아, 어떡해. 이게 뚝 안 그런다고 했는데, 뚝 그러네. 했는데 뚝 그러네. 아, 어떡해. 아니... 아, 어떡해. 지금 다시, 다시 한번 보고 물어봐. 뭐... 이제, 다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